여러분 오늘 트럼프 도날드 트럼프 후보의 가족들 이야기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가끔 구 트위터 X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날드 트럼프 주니어의 메시지를 간단 간단하게 접했습니다마는 전편의 연설을 어제 본 것은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정말 능력이 있네요. 그게 참 아들을 참 잘 키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나이가 들어가는 남자는 그 남자의 지위 같은 게 관계없이 잘 키운 아들이나 딸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그 자체가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힘이 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소하시겠지만 도날드 트럼프 주니어 주니어의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연설을 잘하는지 참 잘 훈련받은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을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도날드 트럼프 주니어 주니어고 이제 둘째 아들 그 부인 되는 라라 이분도 아주 연설을 잘 하더구면요. 그 다음에 이제 약혼한 상태인 연상 이죠. 팍스 뉴스에서 활동했던 이분 이름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아 킴벌리 길폴 길폴이라는 분이네요. 연설을 아주 잘 하더구면요. 이제 부통령 하원의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재미삼아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여기 도날드 트럼프의 개론인데 처음 이제 부인이 이바나 트럼프입니다. 아마 돌아가셨을 겁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이 사이에 이름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바나 트럼프 밑에 자식이 세 명이네요. 도날드 트럼프 주니어 이 양반이죠. 앞으로 정치인으로도 입신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 밑에 애가 여러분 다섯 명이네요. 칼 메디슨 트럼프 도날드 트럼프 3세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 도날드 트럼프 주니어는 이제 이혼을 했죠. 베네사 트럼프 그 사이에 있는 다섯 명의 애가 나왔는데 이 칼 메디슨 트럼프가 지금 17세고 이번에 아버지가 소개해 가지고 처음으로 여러분들 연설을 해본 그런 아가씨인데 연설을 잘하대요. 자기 할아버지가 누군지 자기 할아버지가 많은 언론들이 자기 할아버지를 굉장히 다르게 표현하지만 자기는 자기 할아버지를 이렇게 정언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 사람들은 이혼을 여러분들 밥 먹듯이 아니지만 어쨌든 쿨하게 하니까 애가 다섯 명인데 이혼을 하지 않습니까 오래 전에 울브라이터 여러분들 국무부 장관 여성으로 최초의 국무부 장관이었죠. 빌 클린턴 행정부 때. 그때 자서전을 읽을 때 그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그냥 교수였던 남편이 어느 날 와 가지고 딸이 세 명인데 그냥 당신하고 이혼합시다. 내가 좋은 사람이 생겼으니까. 그렇게 그냥 헤어지대요. 짐싸가 나가버리니까.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 여러분들 엑스를 보니까 엑스에 일론 머스크에 대한 내용을 자주 올리는 한 분이 일론 머스크가 자기 전 부인의 영국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거기에 참석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더군요. 우리처럼 그렇게 안 좋게 헤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애가 세 명이니까 이바나 트럼프. 둘째 아들이 엘릭 트럼프네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부인이 말라메플 메이플이라고 합니까. 여기서 티파니 트럼프가 나왔네요. 티파니의 여성 이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멜라니 트럼프 직원 부인이죠. 모델 출신의. 거기 밑에 난 애가 키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너무나 섭섭하게 만들어버린 베른 트럼프네요. 그러면 애가 다섯 여덟 열 아니 애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네요.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애가 다섯 명이고 손자 손녀가 다섯 여덟 열 열 명이네요. 그런데 어쨌든 명문가라는 걸 떠나 가지고 도날드 트럼프 주니어의 도날드 트럼프 주니어의 큰 딸. 도날드 트럼프 주니어 큰 딸 열 일곱 살엔 칼이란 아가씨 열 일곱 살. 할아버지들은 다 손자 손녀가 어마어마하게 이쁠 테니까 두 아들인 도날드 트럼프 주니어 엘릭 트럼프 킴벌리 길 포일 매니리 랄라 트럼프 여기 나온 사람들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둘째 아들 부인 첫째 아들 약혼자. 이 아가씨가 이제 열 일곱 살인데 도날드 트럼프 주니어의 이야기 하면 월요일 날 갑자기 아버지와 함께 요청을 했다는 거죠. 할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으니까 자기가 나가서 내가 경험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진솔하게 표현하겠다. 칼 첫째 딸 그러니까 맞손녀죠. 가장 손자 손녀 가운데 가장 연장자 연설을 아주 깔끔하게 잘하네요. 칼 트럼프는 짧고 개인적인 그런 연설을 했고 그의 할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 미국 교육 자체가 좀 그런 면이 있죠. 다른 사람의 권이나 연령 같은 데 주눅 들지 않고 언제 어디선지 마이크를 들이대게 되면 자기 의사를 그냥 마음껏 피력하는 주눅이 안 들죠 사람들이. 전공의를 때려패듯이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주눅이 안 드는 거죠.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의사를 you and i니까 당신하고 내니까 당신이 뭐 나이가 많든지 지위가 높든지 관계없이 어느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요. 둘째 메디는 라라 트럼프도 굉장히 잘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참 인상적인 그런 일단 연설을 참 다 잘했던 것 같아요. 훈련을 참 잘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훈련을 받았으니까 제가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연설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톤으로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짧고 단호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부분에 대단히 익숙한 대단히 인상적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미국의 공화당 전국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